쿠팡이 1분기 사상 분기 매출액 9조 원을 넘겼지만,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하면서 단기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. 쿠팡에 따르면 1분기 매출은 9조 4,505억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28% 늘었습니다. 하지만 지난 2022년 2분기 단기 순 손실을 기록한 이후 7분기 만에 318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. 영업이익도 2022년 3분기 첫 흑자를 달성한 이후 전년 동기와 비교해 꾸준히 상승 추세였지만 이번에는 53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1% 감소했습니다.